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잠깐 설명부터 드리고 가자면 일단 사연이 너무 짧아요. 짧고 에이 설마 이런게 있겠어? 한마디로 주작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제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싸해. 일단 도망도 갔고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오늘 우리 이모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통곡을 했지만 그래도 내 결혼식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를 상견례 자리에 끌고 갔습니다. 원제 내일이 상견례인데 이모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내일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엄마의 언니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견례를 뒤로 미뤄야 하는 건가요?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 뭐야? 혹시 내 눈깔이 썩었나? 이상한 게 막 보이네. 저기요. 지금 이딴 걸 지금 질문이라고 올리는 겁니까? 아니 지금 어디 옆집에 살던 이모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 동네 분식집 이모가 돌아가신 겁니까? 어? 어? 그리고 님이 지금 이 순간 이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고인의 친자매인 님 엄마를 알고 계세요? 어? 2번. 당연히 미뤄야 하는 거고요. 만약 이걸 상대방 집에서 이해를 못해준다면 당연히 파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집안가는 절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댓글. 그 이전에 이딴 걸 고민하는 쓴이도 절대 상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2번. 맞아요.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걸 남친이 알면 판단량 미숙한 여친과의 고민을 고민해야 할 판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고민. 3번. 나는 이 글을 쓴이의 남친과 그 부모가 반드시 꼭 봤으면 좋겠다. 아니 쓴이 엄마가 상복 입고 상견내 가야 돼야? 도대체 진행이 얼마나 바닥이면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 내 댓글. 아니 쓴이 이모도 가정이 있을 텐데 남편이랑 자식들. 뭔 중년자매가 상복을 입어요. 남의 지능 운운하기 전에 당신 말부터 생각을 좀 하고 해요. 2번. 헐 미친 거야? 내 친자매가 죽었는데 상복 안 입어요? 언니나 여동생이 죽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자기 자식 상견례에 화사하게 메이크업하고 가서 우아하게 예비사도 만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남편과 자식과 별개로 한 부모를 둔 친자매잖아. 4번. 야 싸한 느낌이 온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 이모의 죽음이고 나발이고 지부터가 그냥 무시하고 상견내를 하고 싶다 이거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5번. 이걸 고민하는 집구석이라면 진짜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 남자가 이 글을 꼭 보고 도망갔으면 좋겠다. 6번. 상대 집안이 정상이면 다른 말 없이 그냥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만 전해도 상견내는 미루자 엄마 위로 잘 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 상황을 이해 못한다면 이모가 마지막으로 쓰니 인생 구해주는 거야. 얼른 도망가라고. 알겠어요? 대댓글. 뭔 소리야? 이거는 이 여자가 아니라 상대 남자가 도망을 가야지. 지금 장난해요? 7번.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소름도 돋는다. 와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어도 그 상견내 자리에 엄마를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와 정말 무섭다. 역겨워. 8번. 닌 부모님한테 상견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봐요. 말해봐. 어? 아마 돌아가신 이모랑 같이 누워가지고 향냄새 맡게 될 거야. 추가. 하루 뒤 올라온 겁니다. 어제죠. 상견내 당일입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도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 아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오늘 오후 5시에 만나서 상견내를 할 예정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먼저 거길 다녀오면 재수 온붙는다고 아빠가 이모 장례식장에 저도 엄마도 아무도 못 가게 해서요. 상견내 끝나고 가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엄마만 계속 혼자 슬퍼하고 계세요. 여하튼 일단 남친이랑 남친 부모님이긴 비밀로 하고 그냥 예정대로 상견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추가 글 보고 글 남깁니다. 저기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결국 언젠가는 예비 시댁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럼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예비 시부모라면 이건 무조건 방어시킵니다. 절대 허락 안 하죠. 기본적인 인위가 뭔지 예의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개 상놈 집안과 결혼시킬 거라면 차라리 죽이고 말지 내 새끼를. 그래 이거는 예비 시댁 조상분들이 남친을 도운 겁니다.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겠죠. 아니 남도 아니고 안 갈 거면 지 혼자 안 갈 것이지 아내 친자매 장례식을 못 가게 해?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이런 거 나는 뜻도 보도 못했고 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워요. 욕도 아깝다고. 남친분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2번 야 처음에 글 올라올 때부터 뭔가 쎄 했는데 역시 그 아비의 그 딸이구만? 어? 아니 너가 아빠가 난리를 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네가 그냥 얘기해가지고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빠 편을 드는 건 역시 너도 똑같다는 거지. 어? 상견례 취소하기 싫으니까 비밀로 한 거잖아. 안 그래? 그래? 그래놓고 아빠 핑계는 이런 남편이랑 살면서 또 이딴 걸 낳아 키운 너희 엄마. 그리고 이 모든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남친만 불쌍하네. 어이구. 3번 와 추가 글이 더 미친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저기요 지금 장난해요? 아니 니네 아빠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쓰니 본인이 상대책에 얘기하고 다시 날짜를 잡아야지.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엄마 우는 거 안 보여요? 혹시 개모야? 아니면 어릴 때 아동학대를 당했나? 엄마를 친자매가 엄마의 친자매가 유명을 달리 했는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아 그래 니네 아빠는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 그런다 쳐. 근데 너는 뭡니까? 역시 같은 핏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응? 4번 만약 이모가 아니라 고모가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때도 과연 니네 아빠 입에서 저딴 개소리가 나올까요? 그동안 자기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다 보인다고. 물론 자식인 쓴이도 마찬가지고. 엄마는 자기 친자매가 죽었는데. 그런 와중에 상견례 자리에 끌려가고 있네.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할까?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상견례 마치고 왔어요. 일단 예비시대에겐 완전히 비밀로 했고요. 상견례 끝나고 밤늦게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역시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사실 아빠는 또 말이 달라져서 끝나고도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까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녀왔어요. 그저 이모한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댓글 1번 와 땀에 후기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아니 너희들이 사람이세요? 쓰니 엄마 빨리 남편과 딸로부터 탈출하시길 바래요. 2번 하이고 이딴 걸 그래 후기라고 쓰고 있냐? 상견례 마치고 아빠는 그때도 가지 말라 했지만 인간의 도리로 늦게라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으니까 칭찬해달라 이거 야무야? 어? 하긴 뭐 너희 아빠 피를 물려받았으니 어린하시겠냐? 어이구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은 쓰니 엄마랑 그 남자가 부디 사피의 쓰니 부녀한테서 탈출하는 것 뿐이야. 3번 상대방 쪽 모르게 해라니 와 저 말 진짜 소름 끼친다. 어우 무서워. 4번 야 진짜 내가 오늘 뭘 읽은 거요? 주작인가? 아니 그래 뭐 아빠가 저러니까 제대로 된 자식이 나올 리가 없겠지. 옳고 그름을 모르는 님이나 사피 같은 너희 아빠랑 똑같은 거요. 엄마만 불쌍하네.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살았을까? 제발 니네 남친이 이걸 알게 돼가지고 파혼이나 당하길 바란다. 만약 내 아들이 너 같은 거한테 장가를 간다 하고 고집을 안 꺾으면 진아 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어 5번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너무 무서운데? 6번 글쎄 상대 쪽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갈걸? 최소 파혼이지. 아니 자기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상견례 진행하는 사이코패스 그런 분열하니 제대로 미친거죠. 안돼요 이건. 7번 늦게라도 갔다구요? 아니 거길 왜 갔어요? 늦었지만 생색은 내야 하니까 그런겁니까? 정말로 죄송하면 염치가 있어서라도 못갈텐데 쓴이 엄마 진짜 불쌍하다. 아니 상견례 미루고 장례식장에 가면 뭐 아빠가 집에 불사질러가지고 님들 뭐냐 둘 다 태워 죽이기라도 한답니까? 어? 아니면 남자 쪽에서 정신적 피해 소송이라도 건대요? 님 예랑이 정말 불쌍하다. 이런게 아내고 또 저런게 장인이라니 제발 남자분 이걸 꼭 보시고 탈출하세요. 내 댓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본 지킴이 했습니다. 치우기만 해봐라. 도망갔어요. 이게 참 할 말이 없고 그냥 진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베타 chi 핦 рус 베타